롯데가 가구업계 1위 기업 한샘을 품에 안았습니다. 롯데는 상반기부터 꾸준히 자사백화점에 한샘 체험형 매장을 꾸려와 앞으로 행보가 기대됩니다. 롯데그룹은 IMMP와 손잡고 한샘 인수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합니다. 롯데쇼핑에서 2,595억 원 롯데하이마트에서 5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. 대형 유통기업들의 가구 홈인테리어 기업을 인수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. 현대백화점은 리바트를 신세계는 까사미아를 인수했습니다. SK는 지누스의 지분 인수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.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 리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도 모객과 고객 체류 시간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상품군이라고 밝혔습니다.